안녕하세요 저도 곡을 쓰면서 송라이터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화하는 거에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5월에 주님의 교회 판교성전에서 한 두 달 정도 기간으로 송라이팅 스쿨을 개최합니다 물론 스카프레이로 목사님께서 대부분 많은 강의를 감당하시게 되고요 세히머들이나 겸손의 왕이라든지 나의 사랑이 더욱 깊어가네 이런 노래 만든 세계적인 송라이터죠 브랜튼 브라운이 이번에 오셔서 집중 강의를 감당하시게 돼요 그리고 잘 알려진 작곡가이며 사역사인 안드레이시옥 선생님도 이번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냥 작사 작곡이 아니라 예배곡 작사 작곡이니 예배곡을 쓴다는 것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와 배경들을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이 있게 될 것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그런 곡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음악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예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노래를 주셨다라고 10편 기자가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새 노래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노래로서 보존시켰을 때 같이 곡을 나눌 수 있게 되는지 물론 음악적 기초를 가지고 오면 더 좋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라이팅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면 곡이 더 깊어지고 더 탁월해지는 데 있어서 좋은 학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음악적 기초가 없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신 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안에서부터 기존에 있는 노래가 아닌데 노래가 이렇게 내 안에서부터 넘쳐서 그런 것이 하는 노래를 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믿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이 학교를 통해서 좀 더 보존된 형태로 다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시켜지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안에서 노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이 학교를 통해서 그것이 더 좋은 노래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라이팅을 하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특별히 예배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혹은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사역의 깊이와 특별히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그 곡 안에 그들은 녹아들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풀하고 깊이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또 굳이 예배 사역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씀 가운데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노래로서 담아서 자기가 그 노래를 가지고 예배할 때 다른 사람이 만든 노래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깊은 예배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삶을 바꿔놓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오랫동안 곡을 쓰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서 곡을 쓰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곡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학교를 통해서 강의와 스카프레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자로서 곡을 쓴다라는 것과 그 곡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스카프레노 목사님을 이렇게 도전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의 노래가 어떤 앨범에도 실리지 않고 혹은 아무리에게 들려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그 노래가 들려진다고 해도 당신은 그 곡을 가치 있게 쓸 수 있겠는가라는 도전을 하는데 본인이 쓰신 대부분의 노래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아는 곡이 더 많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억에 그 학교라는 그 시간과 그 기간 안에 학생들에게 많은 곡들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소그룹 송라이팅 커뮤니티는 저희가 이번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지역과 나이와 또한 송라이팅 경험을 오래 좀 고려해서 학생분 중에서 한 5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드립니다 그리고 레이지파 예배 사역자가 그 팀 안에 리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악적인 부분이나 가사적인 부분이나 레이지파 사역자의 어떤 디테일한 클리닉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세한 강의가 그 안에서도 작은 강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 그룹으로서 제출해야 되는 곡이 한 곡이 과제가 있어요 5명의 이 팀이 서로 논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곡을 받고 그것을 과제곡으로 내는 그 기간까지 서로 점점 더 발전적으로 시너지를 가질 수 있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죠 네, 뉴송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곡들을 우리 학생분들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좋은 곡들을 꼽아서 레이지파 예배팀과 레이지파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한 후에 저희 레이지파가 가지고 있는 웹스토어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 이 곡을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이 학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한국 교회가 흘러가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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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